엔옥, 음악 세계에서 스타가 되기 위한 여정 아이 엔옥 소개 엔옥, 본명, 이현우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공연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2000년의 청소년 그룹에 참여하면서 공연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엔옥의 음악 경력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쫓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엔옥은 여러 음악 경연대회에 참여하고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음악 산업에서 소중한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투 우초기 시절, 명성을 찾는 과정 A. 아티스트로서의 시작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엔옥은 전문적으로 음악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그룹에 참여하고 소규모 공연을 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빛날 기회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옥은 성악, 춤, 연기에 관한 다양한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B. 첫 번째 전환점 2010년, 엔옥은 유명한 음악 리얼리트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많은 음악 제작자와 대중의 주목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뽐냈습니다. 그의 명성은 시작되었고, 음악 경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 방송계의 스타로 발돋움 A. 음악 프로그램 출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후, 엔옥은 많은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음악회, 음악 축제, 기타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뛰어난 목소리와 매력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공연은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B. 먹게의 인정 시간이 지나면서, 엔옥은 여러 대규모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인상적인 음악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경력은 급상승하며, 대중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악계의 가장 유망한 젊은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4. 현역가왕 중요한 전환적 A. 현역가왕의 출연 2024년, 엔옥은 유명한 음악 프로그램 현역가왕, 킹 오브 매스크트 싱어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티스트들이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은 그들의 정체를 추측해야 합니다. 엔옥의 출연은 프로그램 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B. 감동적인 공연들 프로그램 내내 엔옥은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발라드에서부터 경쾌한 곡에 이르기까지 그의 공연은 매번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음악과 공연 예술을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1. 첫 번째 공연 현역가왕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며, 엔옥은 유명한 발라드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강렬하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는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곡의 깊은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여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프로그램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 긴장감 넘치는 대결 이후 라운드에서 엔옥은 여러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매번 등장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놀라움을 안겼고, 선택한 곡과 표현 방식에서 독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은 관객과 심사위원들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C. 프로그램 내의 친구와 협력 현역가왕에 참여하는 동안, 엔옥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많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습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직업적 지원뿐 아니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매 방송 후 소규모 파티를 열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V. 트로트 장르에서의 두가 A. 음악 스타일 확립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엔옥은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일반적으로 경쾌하고 긍정적인 멜로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선택은 그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고, 경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 시대를 초월한 히트곡 달콤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공연 스타일로, 엔옥은 트로트 장르에서 빠르게 히트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곡들은 모두 사랑받는 곡이 되어 음악 차트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능 있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도 아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C. 대중문화의 미친 영향 엔옥의 트로트 장르에서의 성공은 한국 전통 음악 문화의 부활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 팬을 트로트 장르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곡들은 단순히 감상되는 것을 넘어 커버되고,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연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혁신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6. 아티스트로서의 도전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엔옥은 유명세에서 오는 압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의 높은 기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 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도 자주 퍼지며,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B. 균형을 찾다 이런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엔옥은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스포츠,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큰 지원이 되었습니다. 7. 의미래 계획 앞으로 엔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는 영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음악에 대해 배우며 다양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 음악을 전 세계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B.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 개인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엔옥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이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솔로 곡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포함될 것입니다. 바야야의 결론 영감을 주는 여정 엔옥의 여정은 한 젊은이가 꿈을 쫓아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항상 보상을 받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무대에서의 공연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요소입니다. 엔옥의 경력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의 미래 계획과 목표는 그가 계속해서 질 높은 음악을 제공하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